매니저가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란다. 인기가 좋은가 봐요. 이 김을 맛보기 위해 일부러 방문하는 손님도 있다는데요. 현지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 보이시나요? 한국산입니다. 미국이 한국산의 시윗 스낵을 어떻게 믿을 것이다. 유니크, 헬티, 클리어, 시윗에서 자연스러운 것이다. 미국의 또 다른 음식점. 이곳에선 김이 에피탈려가 아닌 메인 요리로 다채롭게 사용된다고 합니다. 젓가락질이 예사롭지 않은 이분들. 마치 파스타 먹듯 김을 먹습니다. 오, 오, 이게 꽤 좋아요. 완전히... 오, 오. 오, 오, 오. 그래서 시유를 많이 먹어요. 리조또 위에 김을 뿌리거나 유부초밥에 살짝 올리기도 하고요. 고기를 김에 싸먹는 쌈용까지 다양한 퓨전 요리들이 있네요. 김이 각종 비타민과 단백질과 섬유질, 칼슘 등이 풍부해 건강에도 좋다고 알려지면서 특히 여성들에게 유기란. 아주 건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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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저도 저렇게 먹어보고 싶은데요. LA에서 만난 테슨이 가족. 모두가 한식과 김 마니아라고 하는데요. 그들의 저녁식사를 살짝 갖도록 했습니다. 어떤 요리를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데요. 김치를 손으로 집어먹는 모습이 정기역기까지 합니다. 한식에 고추장은 빼놓을 수 없겠죠.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마치 담자칩을 먹듯 김을 먹는 아이들. 아무 거두광 없이 과자처럼 집입니다. 저는 시유를 많이 좋아해요. 기본적으로 어떤 맛이 들어있어요. 좋아요. 좋아요. 보통 아이들이라면 핫버거나 피자를 좋아할텐데 김이라면 뭐든 좋다고 하네요. 테슨이 씨 가족은 이날 김과 달걀을 넣은 김수프를 만들었습니다. 김수프를 만들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김으로 수프를요? 드디어 김수프가 완성되면서 식탁이 풍성하게 차려졌습니다. 정말 이처명 식사가 미국인들의 먹는 맞는 건가요? 아 이거 한국 식단인데요? 한국 음식인데요 나. 일부러 한국 음식을 구입해서 챙겨 먹을 정도로 아니고요. 이들에게 한식은 이제 먼 나라의 음식이 아니냐. 김수프로 맛이 참 궁금하네요. 전 세계의 웰빙 바람이 불면서 슬로우푸드의 대표적인 한식은 그게 딱 맞는 음식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린이들이 엄청 무거워요. 저는 지식 음식을 보내셨는데 건강한 음식을 먹기 때문에 건강한 음식을 먹기 때문에. 햄버거나 피자가 몸에 좋지 않다고 해도 아예 못 먹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헬슨이 씨는 아이들의 간식에 자녀적 재료를 넣기 시작했는데요. 팝콘에 김을 갈아 넣는 게 바로 그 것입니다. 팝콘과 김을 갈아 넣는 게 바로 그 것입니다. 팝콘과 김을 갈아 넣는 게 바로 그 것입니다. 그래서 뿐 아니라 그녀의 일터에서도 김사랑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한국 김을 널리 알리는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을 위한 간식으로 조미 김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아무것도 안전하게 생겨냈습니다. 그래도 안전하게 먹었죠.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저는 좋아하는 잔들과 한번에 제가 제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많이 먹어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많은 초콜릿과 캔디에다 있지만 아무도 안을 먹었는다고 합니다. 저는 항상 좋은 것들을 원하는 것에 대해서 잘 원하다고 합니다. 나는 항상 좋은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뱉는 않기 때문에 그들을 수 없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한국 김은 미국의 연호마트에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는데요. 최근 스낵용으로 미국에서 판매된 류는 불과 2, 3년이지만 한국인들의 반응이 뚫렷습니다. 출시된 맛도 다양합니다. 이제는 한국을 넘어 전세계 60여 개국으로 수출되는 한국 빈 미국에서의 그 성장률이 매년 무섭게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의 전망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블랙페이퍼로 불리면서 안 좋은 이미지였던 김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일은 무엇일까요? 건강 같은 스낵용이라는 그런 컨셉이 있기 때문에 오일도 상대적으로 좀 적게 넣고 그리고 소금도 상대적으로